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서울역에 왔습니다 구독자님들 대부분 서울역에는 한 번 이상 와보셨을 테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서울역 앞에 풍경에 익숙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의 산책코스로 가기 위해 서울역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드디어 공간산책이 서울을 벗어나는 건가? 이제 서여서 기차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역에 왔으니 드디어 공간산책도 콘텐츠가 떨어져서 기차 타고 다른 도시로 갈 거라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그건 경기도 오산입니다 아직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서울의 산책 명소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명색이 서울토박이의 프로 산책로인데 말은 이렇게 했어도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멀리 떨어진 곳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서울역의 3번 출입구 즉 서울역의 서쪽 출구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역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동쪽 방향이 대부분 많이들 다니는 곳이며 서쪽 방향은 동쪽과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지만 현대화된 서울역 주변과는 사뭇 다른 서쪽 동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번 출구로 나와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대로가 나오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꺾어 직진하면 됩니다 서울역의 반대편으로 왔을 뿐인데 굉장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차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이쪽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별다방도 있고 이쪽에 좋은 카페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카페 천국이잖아요 주절거리며 걷다보면 붉은 간판이 하나 나옵니다 이곳은 국립국단입니다 국립국단이 생기기 전에는 이곳을 국군기무사령부의 군차고지와 차량정비소로 활용했었고 그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복합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하여 현재의 공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국립국단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로 임시 이전을 하였고 이곳은 복합문화시설을 다시 건립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네요 새빨간 건물이 참 독특하고 예쁜데 최근에는 국립국단이 국립극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극 분야는 잘 모르지만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쪽도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건 국립국단이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유소가 보일 때까지 직진하다가 우측으로 꺾겠습니다 길을 따라 직진하면 제가 오늘 산책할 동네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서계동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계동은 현대적으로 발전된 서울역의 동쪽 방향과는 분위기가 매우 다른데요 앞서 국립극단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서계동에 30년간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치하여 고도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동네입니다 걷다보면 귀여운 핑크색 건물이 보이는데 서계동의 터줏대감인 개미 슈퍼입니다 100년도 넘은 건물에 위치한 이 슈퍼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유명한데요 슈퍼 외벽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개미 슈퍼 사장님과 함께 촬영한 사진들이 걸려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네요 개미 슈퍼는 TV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작은 슈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영어로 쓰여있으니 관광객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서계동은 코스 소개 대신 서계동에 관한 설명과 함께 제가 느낀 점들 그리고 동네의 분위기 위주로 촬영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계동은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고 작은 건물들이 모여있어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네로 낮은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북적 마을이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서계동을 산책하다 보면 봉제 관련 공장이나 가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서계동은 남대문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봉제 공장이 밀집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이 많이 줄고 서계동과 남대문을 이어주었던 고가도로가 보행로인 서울로가 되면서 공장들이 점점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서계동도 과거에 재개발 계획을 강행하여 꽤 논란이 있었는데 당연히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그 이후 재개발 사업도 번번이 탈락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계획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주민분들께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동네에서 외국인 관광객분들을 꽤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개미 슈퍼 때문인지 아니면 초현대적으로 발전한 서울의 이면에 아직도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낯설지만 또 옛스러움을 간직한 동네 풍경이 신기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서계동을 더 많이 찾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서울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다 보면 급경사에 오르막이 나오고 계속해서 오르막을 따라 걷다 보면 정말 오래되어 보이는 말리목욕탕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 목욕탕은 코로나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해버려서 동네 목욕탕을 찾는 것이 힘든데 오랜만에 이런 목욕탕을 보게 되니 괜히 반갑더라고요 갈림길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갈 건데 역시나 급경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 점 산책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씩씩하게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두면 또 한 번의 정겨운 풍경이 나오는데요 작은 가게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말리시장입니다 말리시장에는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시장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말리시장은 과거에 극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하는데 당시 극장 허가가 나지 않아서 시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말리시장 입구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다 보면 건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오는데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쥐마트를 지나 한층 더 올라가면 2층은 코워킹 팩토리로 각 호실별로 봉제 공장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한층 더 올라가면 옥상이 나오는데요 고층 아파트와 멀리 보이는 서울역 일대의 빌딩들 그리고 서계동까지 오묘하게 뒤섞인 도심 풍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붉은 벽돌 건물이 빼곡한 서계동의 풍경을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우리가 자주 보던 서울 전망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이곳이 서울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말리시장의 옥상 전망이 서울에서 손꼽히는 이색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옥상 한편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말리시장 길을 걸을 때도 보긴 했지만 옥상에서 다시 내려다보니 한눈에 들어오는 동네 풍경 덕분에 말리시장에 남겨진 서울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리시장을 나와 오른쪽으로 꺾어 길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사장님의 손글씨로 쓰여있는 메뉴판이 참 정감 있죠 내려가다 보면 아까 옥상에서 잠깐 보았던 낡은 건물이 나오는데 여기도 봉제 공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계동 동네를 산책할 때 보았던 소규모 봉제 공장은 다른 곳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큰 건물에 모여있는 건 처음 보네요 몇 걸음 안 걸었을 뿐인데 제가 오늘 산책한 곳과 너무 다른 풍경이 나왔습니다 대로를 사이에 두고 너무 이질적인 것 아닌가요? 정말 서계동 부금만 시간이 멈춘 동네 같더라고요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가겠습니다 다음 코스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꺾어서 대로를 따라 내려가도 되지만 이 근처에 저의 특별한 장소가 있어 횡단보도에서 왼쪽으로 꺾어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목적지까지 조금 더 둘러가는 길이라 산책 시간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코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곧바로 목적지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횡단보도에서 대로를 따라 내려가시면 됩니다 정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넌 뒤 바로 다음 오른쪽 색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면에 알록달록한 초등학교 건물이 보이실 텐데요 이곳이 저의 특별한 장소 한 분도 안 계신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계단 끝에서 관림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꺾겠습니다 윗길에서도 소위 초등학교가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녔을 시절엔 건물이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랜만에 왔더니 건물이 하나 없어졌더라고요 라떼는 학년별로 식빵까지 꽉꽉 찼었는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측 담장 위로 이국적인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곳 또한 저의 특별한 장소 저의 모교인 한일고등학교입니다 건물은 지금 봐도 참 멋진데 지하철역도 멀고 오르막이어서 등하굣길이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혹시라도 소위 초 환일고 출신의 선후배님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학연 지연을 따지면 안 되는 시대이지만 하트와 함께 좋아요를 눌러드리겠습니다 소통은? 저는 어릴 때 이사를 많이 다녀서 이 동네에서 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오래 살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분위기는 옛 모습 그대로네 다들 힘들었지만 소소한 정교움이 있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니 괜히 마음이 뭉클해진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걷다가 송교정로 12길이라는 표지판이 보이고 우측에 오르막길이 보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경삿길이 급하긴 하지만 추억에 잠겨서 타박타박 올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금방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행로를 따라 걷다가 왼쪽 횡단보도로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되는데요 정면에 붉은 벽돌 건물이 보이면 잘 오신 것 맞습니다 멋스러운 나무 덩굴이 가득한 붉은 건물이 있는 이곳은 오늘 세 번째 목적지인 송기정 공원입니다 저는 저의 모교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공원 뒤쪽으로 들어왔지만 만리시장에서 대로변을 따라 내려가시면 공원의 정문으로 갈 수 있으니 이 점 산책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기정 공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인 송기정 선수를 기념하여 조성하였는데요 공원 내부에 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 등이 있어 많은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촬영날의 날씨는 매우 흐렸지만 공원의 붉은색 건물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참 멋지더라고요 날씨가 좋다면 더욱 예쁜 풍경을 볼 수 있겠죠 산수유도 슬슬 피고 있는 게 이제 머지않아 봄이 성큼 다가올 것 같네요 뒤쪽의 벽돌 건물과 노란 꽃이 대비되어 더 예쁘게 보였습니다 공원의 중앙에는 송기정 기념관이 있는데 이곳은 과거 송기정 선수의 모교인 양정고등학교였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기념관의 휴무일인 월요일에 촬영을 했던 터라 관람을 하지는 못했지만 송기정 선수의 생애와 소장품 등이 전시되어 있으니 송기정 공원에 오셨을 때 기념관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료도 무료거든요 기념관 옆으로는 비석과 함께 송기정 선수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크고 유명한 나무가 있는데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에게 부상으로 받은 나무로 처음에는 월괴수라고 오해했지만 사실 이 나무는 대왕참나무라고 하네요 공원을 다녀온 뒤 다시 조금 찾아보니 원래 히틀러는 올림픽 우승 선수들에게 루브라 참나무라는 유럽에서 자라는 나무를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브라 참나무를 히틀러 나무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이는 나무는 미국에서 자라는 대왕참나무라서 현재 이 나무에 대해 진위 여부가 분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손 선수가 받은 나무만 대왕참나무인지 그 이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송기정 선수의 우승을 기념한 나무이니 앞으로도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위쪽 대크길로 가면 이렇게 공원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 동네 출신으로서 저의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과거엔 전부 모래바닥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멋진 공원으로 바뀌었더니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송기정 공원에 꼭 와보셔서 공원 산책과 함께 그 시절 우리나라의 슬픈 영웅이었던 송기정 선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송기정 공원을 마지막으로 오늘 저의 산책 코스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공원을 빠져나가 오른쪽으로 꺾어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역의 서쪽 방향인 서계동을 산책한 후 저의 목요일을 거쳐 송기정 공원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서울의 중심에서 과거와 현대가 함께 공존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니 따뜻한 날씨에 산책하시며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로가 나올 때까지 내려가면 정면에 익숙한 풍경이 보이네요 바로 서울로 7017이죠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계단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서울로 7017은 노후화되었던 옛 서울고가도로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보행로로 조성한 공원인데요 7017의 의미가 궁금했었는데 서울고가도로가 신설된 1970년과 서울로로 탈바꿈된 2017년을 합쳐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낙후된 국가도로가 공원으로 조성되며 새로운 볼거리와 산책길을 제공해 주게 된 서울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게 하고 불편함이 된다는 것이 조금 쓸쓸한 마음이 드는 산책이었습니다 서울로에서는 이렇게 서울역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길 하나를 두고 서계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네요 서울로 오른쪽에 있는 도킹 서울로 들어가면 서울역과 연결되어서 지하철을 타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산책을 마치기 위해 남대문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로를 끝까지 걸어간 뒤 길을 건너 보도를 따라 직진합니다 그러면 정면에 남대문시장 5번 게이트가 나오고 바로 뒤쪽에 지하철 4호선 회원역 5번 출구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갈치조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갈치 골목에서 자주 가시는 가게는 어디인지 추천해 주세요 제가 평소에 가는 곳은 그냥 줄 안 서는 곳입니다 하하 하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